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주들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월에 부각될 주도 섹터 그리고 종목별 움직임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짝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보시죠. 김성준의 오늘 짝 마무리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삼성 SDI와 10년간 40조에 달하는 양극재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국내에는 2차 전지주에 대한 부담감들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분식시키면서 강한 그런 계약과 함께 특히 양극재에 대한 이런 또 중요도까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전과는 달리 외국인들의 대량 외도와 함께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주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향후의 행보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에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부터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까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오늘 짝 마무리 주식은요? 이성홍의 오늘 짝 마무리 주식은 하이브입니다. BTS의 공백을 유진스의 돌풍으로 메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 상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적으로 루세라핌이라든지 세븐틴이란 라인업들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콘서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 예상 실적보다는 좀 더 상해할 수 있는 부분의 룸이 존재하기에 하이브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와 SM 그리고 JYP까지 엔터 주들이 올해 이익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주가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K-엔터 관련 주들, 이익 성장과 함께 레벨업 될 주가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김정환 대표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김정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최재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7,0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연간으로 볼 때 최대 실적입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와 말레지아, 중동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이러한 좋은 실적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해외 수주를 바탕으로 10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도 수익성 개선 추세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포스코케미칼 양극제 수주 소식에 들썩인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자의 원격 의료 시장 본격 가동 소식에 부각된 원격 의료 관련주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전지입니다. 삼성 SDI와 포스코케미칼이 10년간 40조 원 규모의 양극제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히면서 양극제 업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약세로 전환을 했던 2차전지주가 새해 들어서 다시 힘을 내면서 주도주 복귀에 대한 기대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소식을 전한 포스코케미칼, 오늘은 2.75% 상승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원격 의료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과 삼성기기를 결합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라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산업을 신선 먹거리로 선정을 해서 비대면 진료의 정식 제도화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또 관련주로 묶였던 유비케어 등 관련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2차전지주부터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 SDI와 포스코케미칼의 계약 소식에 오늘 2차전지 업계가 그야말로 들썩였습니다. 특히 포스코케미칼이 LG 앤솔에 이어서 삼성 SDI까지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포스코케미칼의 러브콜이 쏟아지는 배경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성훈 의사께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가 지금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올 때 우려가 되었던 점이 우선 영업이익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여부가 주목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에코프로 비엠의 실적이 나왔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자재 가격 하락 같은 경우를 판가에 전의를 하지 않는 첫 번째 분기라고 할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률과 줄어든 영업이익률을 커버할 수 있는 매출 볼륨의 증가 같은 경우가 주목이 되었는데, 매출 볼륨의 증가를 통해서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4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수치로 실적 발표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10년 계약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수주가 나타났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5년 기준으로 지금 밸리에이션을 대입을 해봤을 때 매출 볼륨의 증대 요인이 있다 보니 주가 반응 같은 경우는 전정거래일 시간으로 강세를 나타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미리 진입을 했던 매수 물량 같은 경우가 매도가 나오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극재 생산 계획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배 정도 2030년 기준으로는 더 증가를 하는 수치가 나타나는 거고요. 2025년, 2030년 생산 계획에 대입을 해서 실제 고객사 같은 경우의 수주가 확장돼서 나타난다고 하면, 이 부분의 이익 같은 경우를 나눠서 대입을 하면서 밸리에이션의 상단이 좀 더 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극재 생산 계획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 안에서 점유율의 증대 요인이 나타난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는 달라지는 측면을 알 수가 있겠고요. 중국 CATL 같은 경우가 한 37% 정도의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기준으로, 도합 지금 한 30% 정도의 비중을 넘어선다고 하면, 이때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 업체들의 밸리에이션 재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CATL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업체들을 더했을 때도 점유율이 지금 상당합니다. 오늘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줄 알았는데, 시장의 기대만큼은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핵심 소재 확보 경쟁도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 양극재 업체라고 하면, LG화학,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LNF까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개사의 고객사, 그리고 수주 가능성을 통해서, 향후의 경쟁력을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삼성 SDI 향 같은 경우가 강조가 되어 왔었고, LNF는 테슬라라든지 기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셀업체를 통해서 완성차 쪽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게 삼성 SDI가 추가가 된 겁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2023년에서 2032년까지 이 기간을 놓고, 규모 같은 경우는 장기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미래의 이익 같은 경우를 미리 가지고 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우선 주가의 상승으로 한 차례 봤기 때문이고요. 그때도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한 2024년, 2025년에 이익을 단계적으로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그 시기와 비교를 했을 때, 원자재 가격의 변동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수주 잔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수주 잔고를 감안한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구조 안에서 신규 고객사 확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수주 잔고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가에 이미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얼마나 또 이렇게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존 배터리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또 우리가 흔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파일럿 생산 라인도 올해 상반기에 완공을 한다고 밝혔는데, 전고체 배터리 조기 양산 시에 삼성 SDI가 경쟁업체 대비 퀀텀업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 현황,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김정환 대표께 한번 점검을 받아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업계에서는 삼성 SDI가 배터리 업체 중에서 제일 저평가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생산 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7년으로 예정된 기존 양산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러한 투자도 지금 늘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에서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중공하는 것은 주요 배터리 업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요. 삼성 SDI는 이 라인에서 먼저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해서 소재, 부품, 성능 등을 미리 점검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고용량, 대형 배터리에도 같은 성능을 구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으로 게임 체인저로 통하는 지름 46mm의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인 46파이 역시 충남 천안 공장에서 상반기 설비를 갖추고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BMW 등 다수의 완성차 업체하고 이 배터리 공급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기존의 배터리보다 밀도를 약 15% 정도 높인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 신제품도 하반기에 출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제네럴 모터스가 미국에서 네 번째 합작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삼성 SDI에 제안을 했고 또 관련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이와 같은 호재로 인해서 실적은 전기차용 배터리 수주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보면 48%, 70% 정도 급증한 수치를 가져오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역시 올해도 이와 같이 새로운 생산 시설을 통해서 양산됨으로 해서 이러한 영업 실적이라든지 실적의 고속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대장주의 종목들을 보면 엘제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 종가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 SDI도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엘제에너지 솔루션도 20% 정도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4분기에는 다양한 우려가 좀 불거지면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약세로 전환을 했었는데 새해 들어서 그래도 다시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거든요. 올해는 좀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기대를 해도 좋을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님. 우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하락 부분, 이 부분이 판가의 전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 과연 그 영업이익률이 나올까라는 측면이 존재를 했고 그런데 3분기 실적은 짚고 넘어갔었죠. 그런데 4분기는 원자재 가격이 빠지는 흐름과 더해져서 양극재 판가 하락이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빠질 수 있는 거였고 여기에 더해져서 시장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빠지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를 매출 볼륨으로 커버하느냐 여부였는데 우선 이와 동시에 자동차 완성 쪽이 판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자동차, 전기차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방에서 가격 하락을 밑으로 또 셀업체 같은 경우가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존재를 한 거죠. 우선 배터리사 같은 경우는 엘지에너지 솔루션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되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천억 정도가 빠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특정 기점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판매 수치가 올라오는 측면과 더해져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월별 판매, 12월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느는 걸 확인을 하고 그때 배터리 세일사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등이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삼성 SD안이 조금 구조가 다르죠. 이제 원통형 그런 배터리 중심이 아직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의 조정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실적의 우려를 뒤로 하고 먼저 반등이 나왔던 게 에코프로비엠 실적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 그런데 엘지아 포스코케미칼, LNF보다 상승에 대한 폭이 약한 이유는 오늘 그리고 어제 공시의 답이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삼성 SDI의 수주를 받으면서 에코프로비엠의 볼륨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이 부각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 특성을 우리가 주가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언급드린 것처럼 시장의 파일을 가져오는 쪽이 이제는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여기에서 원자재라든지 양극재, 판가 같은 경우가 돌아서는 점을 보여줘야지 왜냐하면 볼륨은 올라왔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면 다시금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변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을 키우든지 아니면 시장의 파일을 내 것으로 만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삼성 SDI 대표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본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 두 종목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대표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포스코케미칼 차트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고점이 이제 작년 11월 15일 고점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매물이 출혜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는 터졌는데 비교적 큰 폭의 은봉이 나왔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고점 부분에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도 좀 꺾이고 미국 시장도 좀 상승 흐름이 꺾이면서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차익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시장에서도 반영됐고 개별 종목에서도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보신다면 전 고점 돌파는 이제 중기적으로 가능을 할 것으로 여기서 전 고점 돌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11월 14일 날 고점인 23만 9천 원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고점은 좀 시간을 갖고 돌파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상승 N자형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 모멘텀을 받으면서 좀 올라간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일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앞자리가 바뀌는 걸 이제 라운드 넘버라고 그러는데 오늘 그 70만 원을 한번 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숨고르기 하는 국면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작년 10월 말 이후 11월까지 형성됐던 매물대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역시 이런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주봉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곧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한번 좀 여쭤볼까요? 에코프로비엠은 앞서서 같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인데 앞서서 보시는 종목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작년 9월 이후 보시게 되면 121선이 현재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121선 돌파에 실패하면서 조종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역시 이제 121선을 돌파 후 어떻게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좀 단기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LNF는 중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는 성공하는 모습인데 역시 이제 주요 매물대 진입에 따라서 상승 흐름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가운데 지금 매물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앞에서 본 삼성 SDS나 포스코 케미칼 같지는 않고 지금 그 에코프로비엄처럼 조금은 매물벽에 진입함에 따라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엄과 LNF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와 저항선을 어떻게 좀 소화를 하고 가는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원격의료 관련주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32개국에서 이미 비대면 의료를 도입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규모 먼저 이성훈 이사께 들어볼까요? 시장의 규모, 즉 종목들 같은 경우가 주가의 시세가 나려고 하면 우선 우리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드는 단계에서는 종목들의 시세가 약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이익 같은 경우가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이죠. 이 기준은 연평균 성장을 대입을 해볼 수 있겠는데 한 10% 이하의 연평균 성장이 나타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드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20% 정도의 성장이 나타나는 시장 같은 경우는 도입기에서 성장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571억 달러의 시장 같은 경우가 비대면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2025년 기준 넘어서서 2030년 기준으로 보면 2248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규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큰 국가의 GDP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연평균 성장 같은 경우도 20%가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도입기에 기소를 보여준다고 하면 주가는 강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은 이런 구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도적인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부분에 개편이 이루어진다 하면 최근에 반응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 단계 주가 레벨업이 가능함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0년까지 봤을 때 약 4배 정도 성장을 하고 연평균 20% 정도 성장을 해나가기 때문에 큰 시장은 맞으나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정책적인 부분이 또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비대면 의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는 사실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책이 조금 약했지만 또 팬데믹을 계기로 급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이 됐습니다. 원격 의료 시장 확대 시에 어떤 분야들이 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주요 업체들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에 좀 와 있을까요? 대표님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비대면 의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분야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디지털 치료제고요. 이거는 이제 질병 또는 장애를 예방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근거 기반의 소프트웨어 제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격 의료고요. 주식 시장에서는 최근 이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안에는 원격 진료, 원격 수술 그리고 이제 원격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즉 의사가 ICT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원격 진단과 원격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되겠고요. WHO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원격 의료는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의료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리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을 연결하는 목적으로 또 사용이 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ICT 기술을 이제 활용하고요. 네 번째는 의료 품질 향상, 비용 절감 등의 의료 지표 개선을 이제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의료법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이제 입법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이제 그동안의 큰 걸림돌이었고요. 앞서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30년 만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거로 예상되면서 여기에 이제 속한 기업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출범 이후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99억 원을 투자해서 비대면 진료 기술을 이제 개발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비대면 원격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초창기고 시장은 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이제 무궁무진할 것으로 판단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스마트워치나 패드 그리고 TV를 통해서 이러한 쪽으로 그 심박과 혈압 등을 통해서 원각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대표적인 게 유비케어인데 여기서는 이제 병의원을 이제 예약 접수를 모바일, 똑딱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이지 케어텍이라든지 인피니트 헬스케어 등이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일단은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고 또 상당 부분 진행된 쪽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차세대 먹거리 분야로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격 의료주를 견인한 또 키포인트를 찾아보면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결합 원격 의료 본격 가동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분께서도 이미 짚어주셨지만 사실 뭐 새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투자로 로봇의 투자를 알리면서 로봇주의 랠리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채 GPT로 시작된 또 인공지능 관련주가 계속해서 뜨거웠습니다. 원격 의료에도 이 두 가지가 모두 결합된 기술이 녹아 있는데 로봇이나 인공지능처럼 핵심 주도군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성훈 의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채 GPT 로봇 그 다음에 원격 의료의 공통적인 점은 일단은 전방 시장 같은 경우가 열려 있다는 점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대기업의 투자가 단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는 갖추고 있는데 한 가지 원격 의료 부분이 다른 건 아직 규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글로벌에서는 이 부분의 규제 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도 같은 경우가 개방이 된다고 하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채 GPT나 로봇처럼 시세가 크게 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지금 피어오르는 가운데 정말로 정책이 좀 받쳐준다면 앞으로 더 강한 섹터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6% 넘게 상승을 보였고 이지케어택, 비트컴퓨터, 그리고 파마리서치 이런 원격으로 관련 대부분 종목들이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주가 탄력도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는지 예상되는 흐름 대표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 유비케어부터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비케어 이제 일간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패턴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상승, 삼각형 패턴입니다. 그 상단이 한 5,500원 정도로 볼 수 있었는데 그걸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 단기 고점 부근에 차익 실현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현재 저점 대비로 한 63% 정도 그렇게 좀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2020년 고점 대비로는 아직까지는 한 반토막 난 상태죠. 54% 정도 빠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조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후에는 우상향하면서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완만하게 작년 9월하고 10월의 저점으로 이중 바닥을 형성한 후에 완만하게 좀 무상향한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과거에 보였던 이런 우상향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저항선은 한 8만 5천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단기적인 상승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유비케어가 더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피로감에 따른 매물이 좀 소화가 필요한 점 좀 말씀을 해주셨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만한 우상향이니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주 확대로 주목받는 양극제 관련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원격 의료 관련주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전방 시장 확장에 따른 성장 스토리 미리 그려보시면서 매매 포인트 잘 잡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환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 살펴보시면 삼성 SDI와 대규모 수주 체결 소식에 급등한 포스코 케미칼 먼저 보입니다. 또 대기업 로봇 투자 확장 행보에 고공행진 중인 로봇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스타 올라와 있고 현대로템과 LG엔솔 등도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중공업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JRP 엔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RP 엔터입니다. 스트레이키즈 미니앨범 판매량 호조 등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약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4분기 호실적 전망에 이어 올해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 중인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며 연일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2% 상승하면서 7만 2,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핵심 기업입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TSMC, 마이크론 등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도 맺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7% 급등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중공업입니다. 올해 9년 만에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오늘 조선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0% 이상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그럼 먼저 JRP 엔터부터 김성준 부장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기존 아티스트들의 활약에 더해 신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도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흥행 요소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국내 엔터 업체들 중에서는 기존의 아티스트들과 또 신인의 아티스트들의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좋은 회사가 바로 JRP 엔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셨던 스트레이 키즈가 3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달성을 하면서 꾸준히 팬덤을 확보를 해나가고 있고요. 기존의 트와이스 그리고 있지, 엔믹스 등과 같은 이런 그룹들도 탄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일본의 니즈라는 그룹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은 걸로 하면 기존에 이미 데뷔 전부터 상당한 팬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좀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 이런 육성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좀 글로벌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2월에 미국의 걸그룹, A2K라는 걸그룹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준비했었던 친구들이 올해 한국에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의 니즈보이까지 해서 글로벌이 4개 국가의 신인들의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아티스트들이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꾸준하게 팬덤을 쌓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들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엔터 4사 가운데서는 가장 돋보이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신인 육성의 강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엔터 4사 중에도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계십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신고가를 다시 쓰며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모멘텀도 단기, 단기 다음 달에 바로 또 시작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스쿱 쪽으로도 상당히 탄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 보실 텐데요. 사실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목표를 얼마다라고 설정을 해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리포트를 참고해서 본다면 대략 한 8만 5천 원 정도를 일단 목표로 지금 삼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래로는 일단 1차적으로는 7만 원 후에도 6만 6천 원 정도까지, 6만 8천 원 정도까지의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저희 네어주 종목으로도 소개가 됐던 종목인데요. 통합 IP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로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통합 IP 솔루션이 어느 분야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매출 확장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최근에 AI 또 챗봇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뜨거운데요. 그 중에서 가장 또 주요한 종목이 말이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AI 반도체를 설계에 필요한 IP와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회사고요. AI 반도체의 핵심인 NPU를 비롯해서 CPU, GPU와 같은 것들을 통합해서 통합하는 플랫폼의 IP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설계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오류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오픈엣지가 일정 부분 쌓아놓으면 거기에 각 기기마다 필요한 칩을 넣으면서 더 빠르게 설계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겠고 또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이 회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국제과제에 선정된 바도 있는데요. 자율주행을 예를 든다면 그것도 하나의 AI 반도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방의 차선이라든지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안정적으로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일 텐데요.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국내 파운드리 업체라든지 펜미스 업체 그런데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을 비롯해서 마이크론 그리고 현재는 TSMC의 협력사들이 주 고객인데요. 올해는 또 TSMC와도 파트너십 체결을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확장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작년에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나름 괜찮게 매출은 나왔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전방 수요 위축 때문에 조금 그렇게 큰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크게 놓치지 못했었는데요. 올해는 대략 한 300억 정도 수준의 매출은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흑자 전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확정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순하게 흑자 전환이 아닌 숫자로도 내년부터는 좀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AI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기업이고 확장성은 너무 좋고 또 올해 흑자 전환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매출의 볼륨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제 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2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저점 대비 150% 이상 오른 가격대인데 추가 상승 여력 그러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차트를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회사가 공모가가 만 원이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만 원 아래로 이렇게 올 연초까지만 해도 움직임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AI 챗봇 이런 모멘텀과 함께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 급등을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또 대량 매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점을 탈피한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오일선을 중심으로 탁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1만 6천 원 혹은 상장 초고점대 수준이었던 1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오면서 오일선 부분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한번 트레이딩 정도로서의 접근은 가능하리라 보여지고요. 일단 추세적으로 기술적인 접근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흑자전환 기대감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지난 8년 연속 이어온 이 영업 손실의 고리를 드디어 끊어낼 수 있는 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 각본과 같이 어느 정도 좀 짜여진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 베이스를 주로 하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는 흑자전환이 충분히 원래 가능했었던 이런 부분들이고 사실 다른 회사보다 흑자전환이 늦었었던 이유도 러시아발 또 이런 오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드릴 10이 인도가 되지 못했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일단 회계의 장부상으로서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인도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지고요. 일단 2025년으로 본다면 2025년까지는 실적의 개선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고요. 2025년 실적을 지금 땡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사실 그걸 땡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PR 기준으로는 10배가 채 안 되는 더 안 되는 한 8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그런 모습이고 향후에도 이런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리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새해 들어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면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올해 얼마나 수주를 더 쌓아가느냐 그래서 2025년이 아닌 2026년, 2027년까지의 이익에 대한 어느 정도 추정치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짜여진 각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완전히 좀 소외가 됐었습니다. 흑자전환은 당연히 기대가 됐던 부분들인데 이런 모습이 보였던 것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쏠림 현상이 아마 좀 긴한 것이 아니었냐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대양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일단 일정 부분, 단기 급등에 따라서 조정은 조금 나올 여지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긴 한데요. 대략 한 5천 원 정도 수준까지는 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의 조정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심한 것 같고요. 대략 한 5천 원, 한 500원 정도 선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 번의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길게 봤을 때는 7,500원까지도 한 번 장기적으로 노려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천 5백 원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며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려봤습니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 JIP 엔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 중공업 점검을 해봤습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올해 달라질 기업 가치의 변화 잘 가늠하시면서 미리 선점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한국 카본부터 질문을 드려볼 텐데 오늘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조선주들로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기자재 업체도 동반 이익 개선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업체가 연초부터 수주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희소식과 함께 조선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유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인데요. 한국 주요 조선수들이 최대 LNG선 발주 호환기를 맞아서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서 한국 카본의 경우 LNG 본행제를 필두로 해서 지난해 대비 올해 약 50% 정도의 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워낙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지금부터 들어가셔도 별 부담이 없어 보이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3,5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손절가는 한 1만 800원 정도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월에 이중 바닥을 형성한 후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 그중에서도 연기금과 투신권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상승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나 판단하게 됩니다. 네,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 또 연속성 있는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13,500원까지 10% 정도의 업사이드를 열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SM을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해 9월에 내어주 첫 종목으로 그때 SM을 제시를 해주시기도 했었는데 이후로 JYP 엔터도 내어주로 제시를 해주셨었고 엔터주의 상승세가 지금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SM 매력적으로 보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엔터주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해외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실적 같은 경우를 반영하면서 주가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SM이 올해 기준 예상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그런데 지금 시가 총액이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추가 라인업의 컴백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룸이 더 열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NCT DREAM, 그 다음에 에스파 같은 경우가 특히 에스파 같은 경우 1분기 기준으로 새로운 앨범이 발매가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일본의 돔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서 다시금 실적 같은 경우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기에 현재 구간에서는 키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거의 신고가까지 주가는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떠 있는 주가지만 어느 정도 JIP라든지 그러한 기업들과 키를 맞추는 밸류의 키를 맞추는 현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목표가는 9만 5천 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와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8만 7천 6백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만 8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정고점이 9만 원을 넘어서서 9만 5천 원까지 지금 목표가를 열어주셨는데 실적 또 NCT, 에스파의 일본의 오프라인 투어, 돔투어에 실적이 받쳐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준 부장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현대 일렉트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4분기 호실적 전망이 주목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는지 성장세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현대 일렉트릭과 같은 변화기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는 지수와 역행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2,200이 문화했을 당시에도 관련 주들은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지수 반등 시에는 오히려 철저하게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일단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은 미국에서 반텀핑 관세 60%대의 관세를 맞으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한 총당금을 충분히 쌓아놨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의 수익이 천억가량 오히려 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총당금 환입으로 인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의 관련 매출이 2018년까지의 매출과 관련된 관세였는데요. 2019년부터는 미국 알리바마의 미국 법인의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의 관세 관련된 부분들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워낙 수요가 지금 많이 폭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법인에서만 생산에서도 모자라서 국내에서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작년 한해도 미국에서는 대략 한 145% 정도의 그런 매출 성장이 작년 한해 있었고요. 중동 지역 역시도 120%대의 높은 그런 수주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매출을 뛰어넘는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태양광이나 폭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의 확장세는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노후와 설비의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COTC 현상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주가 끄는 주가라고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변압기의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도 계속 이어지면서 눈에 띄는데 앞으로 얼마나 탄력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해 예상 순이익이 대략 한 1,500억 정도니까요. 지금 PER 기준으로 본다면 10배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분명히 매력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좀 이제 우하향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마는 오늘 단기적인 이런 하락하던 그런 움직임들에 좀 벗어나는 또 동반 순매수와 함께 수급상으로 벗어나는 양호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기 상으로는 4만 4천 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충분히 저는 다시 한 번의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돌파 시에는 충분히 5만 원까지도 목표를 해볼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주가 동반되어 있고 또 수급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4만 4천 원을 넘어서 더 목표가를 상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 오늘은 김정환 대표의 한국 카본, 이성우 이사의 SM, 김성준 부장의 현대 일렉트리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들 한번 챙겨보시면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환 지비투자자문 대표, 이성우 글로운 파트너스 이사,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